당신이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나 뭐 저런 게 날냐 그랬죠 당신과 천년마디를 주고받을 땐 난 아, 그냥 죽었고 싶었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세 시간을 놓아 오 오 오 오 오 내일이면 우린 안경이죠 해야 할 일은 다 못했어도 당신을 만나게 된 게 기뻐요 가끔 아주 가끔 생각 그냥 생각만 해봐요 당신과 안아주네 당신과 히말라야를 여행하는 꿈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씩씩하니까 뱅싱도 불러줄 테니까 가끔 아주 가끔 생각 그냥 생각만 해봐요 당신과 호수님 당신과 호수님 지금 해를 조용히 바라보는 꿈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사뭇농치라서 일부도 가만히 못 있을걸 그러면 당신과 함께 동작은 뱅싱도 같아요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면 어떡하죠? 감사합니다